오늘 새로 오신 분들과 또 우리 살아오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과거를 솔직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이는 가정 문제로 또 어떤 이는 건강 문제로 또 어떤 이는 경제 문제로 어떤 이는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행복이 없다 보니까 술과 도박과 춤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더더욱 불행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에게는 불행과 저주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태어난 이 갓난아이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어머니지 어머니 품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한 곳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갓난아이가 태어나는 아이에게 이것저것 그냥 막 밥을 주고 이것저것 막 먹인다고 하면 그 아이를 먹어 죽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이 어린아이에게 어머니가 없거나 젖을 먹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불행하게 됩니다 그런 이런 아이에게 금목걸이를 걸어줘도 금팔찌를 채워줘도 발과 허리에다가 금띠를 두른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피로하고 가장 행복한 것은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인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에게는 절대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나무는 흙에다가 창조했고 고기는 물에다가 창조했고 새는 공중에다 창조했습니다 그에게는 뭔가 하면 고기는 물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는 흙을 떠나 살 수 없고 새는 공중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추구하지만 절대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기는 물에 살아야 됩니다 물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고기가 물을 떠나서 물 밖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 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이렇게 들고 뛰는 것은 행복해서 뛰는 것 아닙니다 죽지 못해 뛰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기가 물 떠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듯이 이 고기가 물을 떠나서 1분 있다 죽을 수도 있고 2분 있다 죽을 수도 있고 3분 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바깥에서 몇 분을 살든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한 시간을 살고 수 시간을 산다 할지라도 물을 떠난 고기는 물 밖에서 사는 것은 죽지 못해 사는 것이지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땅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에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까? 그런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자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거기에 공자도 포함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거기에 소크라테스도 포함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석가모니도 거기에 포함되어집니다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필요는 없지만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단태라고 하는 사람이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신곡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하면 신의 소리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분이 단태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죽음의 세계 그 죽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서 쓴 책입니다 특별히 이 단태가 지옥이라고 하는 데를 방문하게 됩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곳을 갔더니 거기 가보니까 1지옥과 9지옥이 1지옥서부터 9지옥이 아니 1지옥부터 9지옥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대로 1지옥부터 9지옥까지 가는데 가장 악한 죄를 지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9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좀 선하게 착하게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 가는 데가 어딘가 하면 1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단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용감하게 용감하게 죄를 가장 악한 죄를 많이 짓고 지옥에 간다고 하는 9지옥의 문을 가서 확 열어봅니다 9지옥의 문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 두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 스승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목매달아서 배 터져 죽은 가론유다가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누구가 있는가 하면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이 로마의 아주 영웅이죠 영웅 영웅입니다 그래서 이 영웅 이 사람이 정치적인 주의의 정책으로 이 사람을 그냥 앞으로 영웅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죽이 자리에서 암살을 합니다 그래서 칼에 찔리죠 37방의 칼을 찔려가지고 그냥 피를 막 쏟으면서도 숨이 안 끊어지고 막 그리고 피를 토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신하인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칼을 탁 찌릅니다 그 마지막 칼을 맞고 이 줄리어스 시저가 죽게 되어지는데 그 마지막 칼을 찔렀던 브루투스가 그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똥물에 빠져있는 거예요 똥물에 똥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올라오라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근데 올라오라고 그릴 때마다 마귀가 머리를 꽉 눌러서 똥물에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꾸르라고 올라오고 집어넣으면 올라오고 집어넣으면 올라오고 막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단태가 이 방 저 방을 다 봅니다 다른 방을 쭉 지나오면서 보니까 방마다 사람들이 가득 가득 차있는 거예요 방마다 다 보고 아주 이분이 맨 마지막에 과연 이 일지옥에는 누가 있을까 죄를 가장 안 짓고 선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리고 가서 일지옥의 문을 탁 열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세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이 단태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과감하게 이름을 밝혀요 과감하게 이름을 밝히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있느냐 공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공자 그 다음에 누가 앉아있느냐 소커라테스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앉아있느냐 그 일지옥에 누가 있느냐 석가모니가 앉아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이름을 밝혔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지옥을 벗을 할 수 없는 거죠 그 뿐만 아니에요 제가 저 전라도 고창 선운사 절에 갔어요 절에 불공대를 간 거 아니고 구경하러 갔어요 절에 갔어요 절에 갔더니 아주 놀랐습니다 전국에 많은 절이 있는데 제가 많은 절을 가봤지만 거기 가봤더니 가보니까 일지옥부터 십지옥까지 있는 거예요 일지옥부터 십지옥 그래서 쫙 써놨어요 들어가니까 오른쪽으로는 1,3,5,7,9 홀수고 왼쪽으로는 2,4,6,8,10 이래서 짝수로 쫙 지옥이 있는데 일지옥부터 일지옥은 어떤 도산지옥이고 어떤 죄를 지는 사람이 가고 2지옥 2지옥은 어떤 지옥이고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가고 그 다음에 3지옥 4지옥 5지옥 6지옥 7지옥 8지옥 9지옥 10지옥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해서 쫙 지옥에 다가는 거예요 지옥에 저 밑에 있는 하얀 종이로 이렇게 써서 보여주세요 하얀 종이로 써져 있는 것을 그 옆에다가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거기 이상한 사람 하나 귀신 같은 사람 하나 이렇게 앉아있고 밑에 쓴 거예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은 어느 지옥을 간다 이게 불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불교가 말하고 있는 절에서 말하고 있는 제일 좋은 곳이 극락이거든요 아주 극히 좋은 곳이야 그 극히 좋은 곳이 어디냐 그것도 지옥이에요 천국은 절대 아니에요 천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져서도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원세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저주가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를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래서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합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은 누구냐, 귀신은 누구냐 이 타락한 천사가 이 공중권세로 쫓겨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지구를 혼란케 하고 인간에게 불행과 저주와 어려움을 계속 주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저주의 세력을 몰아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이 고통과 저주가 증가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문 12장 43절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이 문제를 이 고통을 해결하라고 점을 친다든지 구술한다든지 우상숭배를 자꾸 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일곱 명의 귀신이 더 들어간다는 것 일곱 명의 귀신이 더 들어가서 그 집을 완전히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귀신의 존재를 모르고 왜 우리에게 불행이 왔는지에 대한 원인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자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이 귀신의 존재를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이 귀신의 존재를 내 마음으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몰아내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세력으로부터 계속해서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뜻은 이간자 분리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의 귀신이 가정의 부부를 자꾸 분리시켜 이혼을 시키고 부모와 자식 간을 분리시키고 하나님과도 분리시키고 성도 간에도 교육자들 간에도 자꾸 분리를 시킵니다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자꾸 이간질하고 분리를 시켜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끌어가게 하는 존재가 사단의 존재여 귀신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지면 이 영적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 영적인 문제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우리에게 행복이 없는지 그 이유만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당하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어느 곳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행복을 찾으려고 몽불임을 치는데 행복을 찾아봤자 그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잠깐 있다가 계속 어려움의 고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모든 저주와 고통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시면 이 순간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귀신은 여러분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서 순식간에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천사께서 여러분들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찾아본들 잠깐 아니에요? 찾아본들 그건 육신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도 즐거움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아본들 그게 다 쾌락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 뒤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올 뿐 아니라 더욱 더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행복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점술에 가고 구세 빠지고 그래도 더 어려우면 역술인을 찾아가는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찾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저주가한테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영원한 에덴 동산에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영을 주신 거죠 짐승과 인간이 다른 것은 짐승에는 혼만 있어요 그래서 짐승은 죽는 순간 혼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냥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죽는다 할 적 혼이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지게 된 것이죠 따라서 근본적으로 마귀의 자녀된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행을 해본들 아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말을 안 해도 우상승배 자기도 모르게 우상승배를 하게 돼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점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문제가 자꾸 오는 것입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아 운명에 매여있기 때문에 불행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왜 불행이 오는지 원인도 모르게 계속해서 고난이 닥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삶의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육신의 저주가 계속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와요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다가 결국에는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문제와 그 저주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후대에게 그 영적인 재앙과 저주가 그대로 대물림되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그 저주가 대물림돼서 계속 흐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해결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엄마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딸에게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무당된 어머니가 아무리 문물임을 쳐보세요 그 딸에게 그 귀신이 그 딸에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당의 자녀들 중에 딸들을 보면 환청의 환각에 다 시달립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뛰어난 철학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그 저주에서 멸망받지 않냐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 그 계획을 세우신 것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길을 열어주심으로 여러분들과 여금 귀신에게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으로 되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이 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계보구마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순간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귀신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있는 저주는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유대하신 하나님이 그 귀신이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줄 알았으면 그 사단의 세력을 없애버리지 왜 하나님이 그 귀신을 없애지 않아가지고 인간이 타락하게 만들었냐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가운데 인간과 천사 이 두 사람에게 두 부류에게만 뭐를 줬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인격을 주셨습니다 인격 그래서 천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인간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인격을 주셨다는 기계로 만든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인격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 인격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이 중에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분도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격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영접해야 되겠다 그러면 영접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인격을 가지고 나는 아직도 아니다 너 지옥 가도 좋다 그러면 선택 안 하면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귀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본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의자가 있어요 저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자가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저 의자의 주인이 누군가 하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마귀의 지배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해도 행복이 없습니다 왜? 마귀가 내 인생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마귀는 쫓겨나갑니다 마귀는 쫓겨나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자의 주인은 나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 할지라도 의자의 주인이 아직도 내가 강하면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아직도 의자의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 마음의 주인을 나가 아닌 저 의자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완전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행복이 없는지를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없는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여러분 또 처음 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하셔서 여러분들 참된 행복을 찾는 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추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들 아 그렇구나 내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내가 오늘 교회에 왔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조용히 한번 오른손으로 한번 들어봐 주시지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들어봐 주시면 우리 전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트로 된 종이를 하나씩 드릴 겁니다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들 고민할 거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 의식할 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고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누구를 의식하거나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한다 아 그렇구나 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과 저주가 왔구나 그 사냥의 존재를 귀신의 존재를 몰아내는 길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구나 이해가 되시면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손으로 한번 작게 올려봐 주세요 손을 올려주시면 우리 전사님들이 종이를 안아 드릴 겁니다 그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친구의 권유로 가족의 권유로 또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서 어떤 모양으로 이 교회를 나왔든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용기가 나지 않아서 아직도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서 손을 들지 못했지만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하고 손을 들은 살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귀신과 저주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집안의 재앙과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육신 가운데 질병과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심한 살아는 성도들과 오늘 주의 전에 처음 나온 주의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믿는 우리 모두에게 새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과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흐명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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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